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아 50m 너무 짧아 이거 오 짧아 아 짧아서 빨리 못 해 아 그러면 민규가 해봐 그러면 아 근데 승관인 가뿐히 이기지 승관이 못 이기면은 자고로 배드민턴은 아니 배드민턴이에요 달리기는 초반에 결정이 난다 자 결승전에 올라온 세 분 정말 실력이 출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승자가 보여요 그래서 룰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룰이죠?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핫팩 있으시죠? 머리에 핫팩을 올리세요 올리고? 머리 위에 핫팩을 올리고 떨어지지 않게 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비닐 에이 비닐은 왜인지 이거 내 머리야 이거 내 머리야 저 형은 왜 이렇게 사기가 느는 거야 알겠어 내 머리에 올릴게 아 근데 돼요 괜찮아요 머리에 올리긴 했어요 말이 되네요 야 갑자기 이러면 앞에 열심히 한 게 아니면 원래 고잉은 그런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에 한 거는 그거를 앞에야 되고 떨어지지 않게 달려 계속 미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지 과학적으로 바람과 막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이거 엄청 빨라야 되잖아 아 막바람 그럼 1등 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정이죠? 핫팩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준비 어? 어? 시작하는 거야? 예 어? 이게 뭐야 어? 뭐야 어? 아 슈퍼님 늦게 출발한 사람 보셔도 못해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진짜 재미없다 재밌을 때까지 다시 하겠다고 이번엔 내발라 달리기 하자 야 짜지 마 뭘 아니 뭐해 뭐해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긴급상황입니다 지금 PD님께서 아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결승전은 편집이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믿을끼 얘기한 거 같아요 울고시잖아요 널 찾아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아시죠? 원앤아 원앤아요 네 네 포인트는 뭐냐면 가시면서 원앤아 투앤아 원 이거 해주셔야 돼요 원 앤이 앞발이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확한 안무로 뒷발로 가야 돼요 뒷발로만 가주셔야 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원앤아 투앤아 투앤앤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야 이거 조샤가 몇 년 동안 밀고 있던 스텝인데 그렇죠 그렇죠 드디어 피치를 바라는 순간입니다 과연 훈련이 잘 됐을지 오오오 뭐야 이거 오오오 역시 DDR 자 에이스를 뽑는 마지막 결승 아 잠시만 1등 누구 예상하시나요? 1등 나 예상하신다 손 페이스메이커 안 필요해요 페이스메이커 너는 응원 안 해줘도 돼 E-스텝으로 봤을 때는 조샤이랑 쿱스형이 우승으로 오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가 승관 씨에게 붙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원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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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아 잘 생각해봐 이게 진짜 예능이고 원앤아 넌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번 나가면 돼 아... 나 두고 안 했는데 발 먼저 죽겠어 발 먼저 죽겠어 야! 발 먼저 들어갔어 아... 와... 이야... 와 페이스메이커가 세네 이게 페이스메이커가 효과가 있네 왜냐면 현실적이거든요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생각해봤은가나 이게 예능이고 넌 재미로 선택할 거야 진지하게 할 거야 진지하게 할 거야? 그럼 지금처럼 봐 현실적이 추고 긍정적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정할까? 그럼 지금 저런가? 근데 지금 마지막에 슈아 형이 치고 와서 결과를 아 그 애매는 둘이 한 번 더 하는 걸로 한 번 더요? 네 체력 이게 체력도 중요하잖아요 우지 씨 아니 이제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가 지금 지킬 것 결과! 결과! 다 승자! 아 두 명이 에이스 아 근데 잠시만요 저 컴플레인 저 페이스메이커 왜냐면 슈아 형은 마지막에 점프를 했고 승관 형은 계속 이 스텝으로 들어왔고 그게 야 디노야 울긋자 자리 먼 사람들은 점프로 갔거든요 난 원래 그렇게 가 에이스가 두 명이어도 괜찮아요 그래 그래 두 명 좋아요 두 명이 에이스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에이스로 선정된 조슈아 승관 이 두 명이 선택권이 있는 건가요? 나머지 멤버들의 짝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저 여기서 성우권 쓰겠습니다 승관이 에이스자리 제가 뺏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서우권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데서 왜냐면 이제 촬영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승관이 열심히라 승관아 나는 멋있는 그림 땄으니까 승관이가 편집하고 에이스로 바꿔주세요 승관이 편집해주시고 제가 먼저 들어가는 거로 편집해주세요 피도까지 못 건드려 Damas 자 에이스 조슈아, 에스쿱스씨 뭐였어? 모두가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 두 분이 워낙 달리기를 잘 하시기 때문에 잘하는 게 너무 잘하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광상이 나 홀로 집에 도둑들 같지 않나요? 자 두 분께서 이제 짝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2인 1조를 선택해주세요 일단 저희 둘이 하겠습니다 나이스는 길이 이 도 빠르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차를 미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근력 운동을 자주 했는가? 사실 이 노래 제일 유력합니다 제일 에이스죠 첫 번째 조 발표하겠습니다 디노 승관 중지하게 할 거야? 예능으로 할 거야? 가자 가자 아 진짜 오케이 페이스메이커 3등 두 번째 조 호시 우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어딜 가요? 3조 3조 버논 전환 의외 조합인데요? 민규 원우 2조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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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밀어보자 저는 어떻게 되나요? 도겸 혼자 진짜요? 아 진짜 제발요 도둑 합시다 오케이 도겸 현석이요 도겸 현석 아 나는 좋아 아니 뺄 수 없어 뺄 수 없어 딸기야 뺄 수 없어 합시다 합시다 한 번 더 하는 그림이 지질 수가 없어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현석 도겸 현석 도를 다 정했고요 네 마지막 저희 대망의 무모한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굳은 날씨에 혹독한 훈련을 마친 세븐틴 도전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마지막 검은까지 잘 오셔서 여러분 박수 아 많은 훈련을 거치면서 드디어 왔네요 동목독했습니다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이기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고요 차의 종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 세 가지요 그러나 어떤 차가 올지는 모르는군요 모릅니다 아 어떤 조에 어떤 차가 붙을지 이것도 운이겠죠 아무래도 차를 차를 불러볼까요? 차를 어떻게 불러볼까요? 자동차 한 번 부를까요? 나와주세요 버스가 오는데? 버스가 와 아 근데 차가 붙어 야 마티즈 미는 거 아니었어? 와 순간 디노 진짜 저건 에이스가 해야겠다 버스를 뭐 어떻게 해? 정했잖아 아까 전에 아 근데 어떻게 해 근데 우리네 또 해야 돼 그럼 하면 돼 해 저거 뿌욕뿌욕 아니야? 아 나 품용차인 줄 알았는데 아 타요 타요인가? 야 다음 차 딱 더 빠른 차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옛날에 진짜 신방 보시던 분이잖아 안녕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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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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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어, 성대가 안녕하세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박문규 심판님 TV에서만 뵀었는데 어릴 때 그럼 이제 경기 기축을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레츠 고! 자 여러분, 대망의 순간입니다 네, 근데 정말 저는 버스가 나왔지는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못 밀 거 같은데 저 밀 수 있겠죠, 저거? 저희 첫 번째 도전자가 누구였죠? 승관, 디노! 승관, 디노! 아,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막강하네요 파이팅 구호 있나요, 둘이? 저희 파이팅 있죠 어, 갑시다 자, 우리는 이긴다, 민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디노! 디노 씨만 하시는데, 지금? 끝! 그렇지 방송만 끝나면 끝나는 조합 지금까지의 앙추군 잊어라 고니하니를 잇는 찬이, 과니, 승관, 디노 자, 저 타러 가시죠 자, 준비하러 가시면 됩니다 파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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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원래 승관이 차 타고 싶어 나도 앞에서 막고 싶어, 이렇게 놀래지 마세요 네 소리가 좀 커요 네 시판님 사인 맞춰서 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파이팅! 준비! 네 야! 야! 뭐야, 뭐야, 밀린다 밀린다 뭐야?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빨리, 손금부터 뛰어 야, 이거 진짜 빠른데? 너무 빠르네 야, 이거 밟은 거 아니야? 야, 이거 뭐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잘하고 있어! 야, 미쳤어, 너희! 파이팅!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완주가 뭐 구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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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께서 실벼도 딱 이거 해주니 너무 좋네 보전 실패 생각보다 팔의 힘보다 하체가 하체가 많이 힘들어요 야, 잘 밀었어, 생각보다 야, 근데 생각보다 잘 밀린다 근데 둘이 미는 모습이 웃겼어 이게 바퀴의 힘이야 아... 갑자기 번호가 자, 운동주 가자 운동! 자, 운동주! 가자, 가자, 가보자 중립결을 쏘고 간다 호지보 발령 포시, 호지 자, 운동주가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운동을 하는 것과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 분초가 나와요? 너의 36.02 야, 36.02 02겠지? 36분은 아니지 않을까? 36분은 아니지 않을까? 36분은 아니지 않을까? 야, 디노 승환은 이기자 나 진짜 열심히 입는다 진짜 열심히 입는다 운동적인 자존심이야 진짜 예능은... 예능은 진짜 진정해야지 이건 뭐 예능으로 할 수가 없어 자, 준비되셨나요? 네! 파이팅! 이주헌은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한번 기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 해가지고 이제까지 운동한 거 말짱 도루묵이라고 놀리고 싶다, 진짜 아, 이거 그럴 수 있어 어 준비 야, 빨리 구했어 우와, 이렇게 빠르다, 형? 할 수 있어, 얘들아 talents.니다! 나 근데 도움 제일 안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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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자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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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이제 저기서 죽어 여기서 죽어 이제 여기서 죽어 맞아, 맞아, 이거가 안 돼서 도전, 실패 실패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야, 돌아와 빨리 창피하니까 벤츠 왜 뭐야, 차를 못 믿는데 너네가 더 빨랐던 거 같아 그러니까, 야, 1조가 더 빨랐는데? 눌려, 눌려 오케이, 스마니 형 한 번 부딪혀 으응 막 쎄나 형, 진짜 어떠셨어요? 아, 허벅지가 터질 거 같아 벤츠 80 친다, 이거 친다 야, 80을 치지 자, 1조, 2조 기록은 자, 후시, 후지 40초 05 아 4초 차이 났습니다 애들이 하체가 좋아 맨날 배드민턴 치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상체인 줄어봐야 했나? 아니, 저희는 맨쥬 퓨시크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상체인 줄으로 상체인 줄으로 상체인 줄어를 자, 그럼 다음 차 한 번 불러볼까요? 다음 차 나왔어요! 야, 뭐 온다, 뭐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만만치 않다 벤 아니야, 벤? 벤이야, 벤? 두 번째는 15인승 미니버스 렌트카 아까보다는 나은 거잖아 이거 이제 덜 나가보이긴 한다 자, 이제 도전자는 우측으로 이동해주세요 네 자, 정한보는 정범 아무도 몰랐던 그들의 반란 떠오르는 새로운 케미 정한, 번호는 야, 한 팀이라도 이기면 돼, 한 팀이라도 원래 뭐 하는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기는 겁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준비! 우리 구원 이거야, 알겠지? 오케이 어, 노니 노니? 아니, 아니 저게 더 떨린다 이게 더 떨린다 이게 더 떨린다 와! 가자 파이팅! 할 만해 아, 노니 노니 아니, 아니 노니 노니 잘하고 있어 야, 이거 빠른데? 야, 해볼 만해 근데 아까보다 낫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형 야, 가, 여, 가 야, 차이 안 나 야, 차이 안 나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오,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오, 뭐야 야, 잡는다 야, 빨라, 빨라, 빨라 형이 나 다리 터질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야, 잡아, 잡아, 잡아 와, 천만, 천만 천만 야, 잡았어 잡는다 이겼어 이겼어 우와, 잘해 누가 이겼어? 도전 실패 아 잡는다 한 펜 타, 그쵸? 그냥 한 펜 타 아,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아 야, 민기야 오늘 너희 해볼 만하다 진짜 해볼 만하네 진짜 해볼 만하네 오토가 확실히 해볼 만하네 야, 다리 진짜 풀렸어 나 정환이 형, 괜찮아? 정환아, 너 걸을 수 있네 아, 힘들어 야, 아쉽다 이거 조금만 더 할 수 있었는데 진짜 간발의 차이였어 중간부터 여기부터 완전 따라갔어 다음 사람은 할 수 있을 거야 봐봐, 지금 몇 초야 1.8초 차이 났네 아니지, 2.5초, 2.3초지 2.3초 2.3초 아깝다, 아깝다 내내 민규 원우는 할 수 있겠다 아, 못 할 거 같은데? 원우야 가자 가자, 빌어리, 수이시 자, 빌어리 씨, 렛츠 고 마음이 통하면 못할 게 없다 빌어리와 수이시 원우, 민규 이제 빌어리랑 수이시가 갈 차례입니다 오케이 아까 정환이 형이랑 번호 보니까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거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2초밖에 차이 안 나요 아, 민규 원우면 뭐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렛츠 고 준비 저기도 긴장된 거 같은데 이게 더 긴장된 거 같은데 어허 어허 오, 빨리 미겼어 엄청 많이 미겼어 좋아, 치고 나가 가, 치고 나가 나가 할 수 있어 야, 잘하고 있어 더 낮게, 낮게, 낮게 좋아, 좋아 낮게, 낮게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앞을 보지만 야, 가, 가 달려봐, 나 가 야, 가, 가 야, 가, 가 야, 가 됐다, 됐다 어, 이겼어, 이겼어 나 됐다 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다, 이겼으니까 가자, 쭉 밀어, 쭉 밀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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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도전 성공 금은 어떤 금은 어떤 야, 이렇게 달려줘 자랑 잘 가진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와, 대박 와, 대박 대단하다 야, 성공했어, 나이스 와, 26초야 와, 26초야 진짜 빨랐어 우와 쭉쭉 성공해보자 아, 역시 원우야 하체 운동이 배신하지 않았어 역시 하체 운동한다고 선생님의 코칭 덕분에 이게 네, 선생님께서 티 발려주셨거든요 완전 꿀팁이었어 꿀팁 한마디 하다면 야, 꿀팁 해줄게, 꿀팁 꿀팁 가능하면 길게 어깨하든 서서 힘을 주면 파워가 안됩니다 파워가 안됩니다 체중을 이렇게 딱 치를 수 있게 아 이제 그냥 머리를 바꿔 밀어야 돼, 진짜로 자, 그럼 우리 다음 차도 한번 나와볼까요? 이 기세를 보러서 쭉쭉 가봅시다 도겸 선수 저요? 파트너들을 만나러 지금 가시죠 그 전에 일단 도겸 씨 차를 한번 불러주세요 그 전에 차부터 자, 다음 차 나가세요 야, 따뜻하네 신용차다 카니발 아니야, 카니발? 야, 카니발 야, 카니발 할만해, 그러면 야, 카니발 할만해, 그러면 약간 이틀쯤 카니발 나와도 됐거든, 컨텐츠상 그치 약간 마스코트 같은 느낌이지 고잉의 마스코트 도겸! 오케이! 레츠 고, 레츠 고! 형성 레츠 고! 잘 부탁드립니다 2위로 만난 사이 도겸, 현첩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건 송 할 것 같아 아까 것도 했는데 제대로 하실게요, 파이팅! 파이팅! 두 팀 다 벗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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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형 현석이 형 화이트 잘 못해도 돼 아, 현석이 형 안고 아이, 대충 하지마 진짜 어? 잘하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두개만 하는 거 같은데? 그대로 현석이 형 나와 전형이가 거의 다 한 거 같은데 잘 밀리는 거 같은데? 우와! 어디까지 온 거야? 안 보여, 안 보여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형 잘 쳤다 와, 대박! 도전! 성공! 성공! 형의 한석 성공! 나 진짜 열심히 밀었어 어떻게 성공을 하네요 카니발은 좀 쉬운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잘 밀려, 잘 밀려 다갑지세요 에이스들이니까 기록 초수로 하는 거야 흰테리, 너 이제 승부욕 한번 가야지 그대를 막을 수 없다 으룩형 에이스, 쿱스, 슈아 자, 현재 기록이요 카니은 차량으로는 네, 지금 도겸, 현석이 28.25 현석이 넘으면 안 밀었어요, 지금 맞아요 과연 슈아, 쿱스는 도겸, 현석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 렛츠고 가자, 화이팅! 에이스 가자! 22초 가자! 22초, 5초만, 1,5초만! 야, 진짜 있는 거 믿어, 난 아, 나도 있는 거 믿어볼게 준비 야, 처음부터 빠른바 처음부터 빠르네 처음에는 빠른 오직 야, 처음부터 빠르 처음부터 빠른데? 에스쿱스 조슈아 초수가 20초에요 20초 와 신기록이네요 우리가 우리가 진 거 버스 말고 없어 형 버스 비는 거 어때 버스? 지금 우리가? 어 지금 버스를 못 입었으니까 에이스가 에이스가 버스를 하자 에이스가 버스인 거 버스 갔나요? 첫 번째 차를 도전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보고 싶어요 에이스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에이스를 하려고 소금까지 썼단 말이에요 무례하지 않으셔도 돼요 도전해보자 자 첫 번째 차를 해볼게요 역시 투 에이스 도전 실패 저희가 예 세 가지 훈련 끝에 예 정말 성공적으로 차와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예 하지만 단 한 가지 못한 차가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차량 중에 버스를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차와의 대결에서 이겼지만 마지막 번의 경기로 에이스로 등극하신 두 분께서 네 첫 번째 차를 도전하는 걸 마지막으로 오늘 고잉 세븐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스 있다 에이스 알고 보니까 저희는 천생의 문이었어요 그렇죠 에이스 신발 에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괜찮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저희도 맞이하러 아웃라인으로 가봅시다 네 좋아요 잘했으면 좋겠다 야 이거 다르다 높이부터 우리 서로를 믿고 끝까지 믿고 나도 포기 안 할게 끝까지 악바리로 악바리로 파이팅 빨리 마지막 두전 준비 파이팅 오오오 야 쏜 거 아니야? 앞에서 앞에서 출발 안 한다 아 시범 커졌다 다시 다시 스타 우와 왜 이렇게 빨라 못 이기겠다 이거 아니 이거 마저 이거 마저 저 차의 실수인 겁니다 파이팅 으악 오오오 뭐야 우와 우와 야 좋아 좋아 우와 야 좋아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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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성공 우와 고생했어 야 이걸 하다니 대박이다 야 이걸 해냈어 해냈어 형 이게 차가 옆 차가 시작을 출발 안 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되는데 척수야 하하하 어 초수는 어떻게 되나요? 오 빨랐네 빨랐다 원래 차가 33초였으니까 아 그러네 이겼네 이긴 거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에이스 와 형들이 해줬네 괜히 에이스가 아니다 하긴 했다 그리고 오늘 그 수고하신 방문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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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님 박수 한 번 파이팅 심판님이 또 이제 팁을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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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팁을 따라서 아니 심판님 덕분에 이긴 거예요 맞아요 네 오예 자 마무리하시죠 오늘 성공적으로 네 잘 마무리했고 마지막 우리 보호 외침에서 끝내볼까요 네 정말 도전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혹시 도전하라 네 도전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잉 세븐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갑자기 우리 때 엄청 큰 거 갑자기 화물차와 갑자기 우리 여기 있는데 저희 이미 도착 화물차 화물차 여러분